한국 과학기술원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커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전시회 CES-2022의 공식 행사인 자율주행 레이싱에 참가합니다. 이 대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운전자 없이 차량 두 대가 경주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카이스트가 출전합니다. 카이스트 무인 시스템 연구팀은 앞서 미국에서 열린 인디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경기진행 신호와 레이싱 규정을 지키며 시속 200km의 고속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면서 CES-2022 참가권을 따냈습니다.